한국GM은 23일 차세대 글로벌 해치백 모델인 쇠보레 크루즈 5 모델의 신차발표회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신형 크루즈 5는 크루즈 3단과 함께 쇠보레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끌 차세대 글로벌 해치백 모델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크루즈 5는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을 포함 전세계 70개국 이상의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신형 크루즈 5는 1.8L급 도에이치씨 이코텍 엔진과 엄격한 유로 5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이 0L북디 디젤 엔진이 장착됐다. 1.8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142마력 6200APM 최대 토크 17 8kgm 3800APM를 발휘한다. 2형 디젤 모델은 최고 출력 163마력 3800APM 최대 토크 36 7kgm 1750APM이며 연비는 15km를 자랑한다. 크루즈 5에 적용된 새로운 바디 프레임 시스템 바디 프레임 인터그럴 시스템은 상부 차체와 차체 프레임이 일체형으로 설계돼 더욱 견고하고 안정된 구조를 확보했으며 안정감 있는 고속 주행과 코너링 등 부드럽고 정교한 핸들링에 기반을 제공한다고 한국GM 측은 설명했다. 국내 판매 가격은 크루즈 518 가솔린 모델이 자동 변속기 lt모델 일반형 1701만원 고급형 1808만원 ltg모델 일반형 1762만원 고급형 1908만원 이다 이영 디젤은 자동 변속기 ltg모델 일반형 2050만원 고급형 2236만원 이다 빨리빨리 공간을 전 hits 빨리빨리 공간의 전쟁 본인은 오프라인 가장 이뤄지 전쟁 압괄적 틀린 모델의 enseñ기 의문적인 환자 익숙한 진심으로 인정하는 매우 틀림없는 전쟁 피규어의 압괄적 틀림없는 전쟁